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HLB가 오늘 1.2%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여기 보시면 16%까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는데 오늘은 고가에서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고가에서 매물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랬고 엊그저께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은 한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 확인을 하고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 NIS니 뭐 여러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앞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앞에 좋다는 일은 그쵸 그 앞에 좋다는 일은 FDA에 대한 통과가 되고 그리고 흑자 전환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흑자 전환이 됐을 때는 주가가 지금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시작점을 보면 어디부터 올라갔나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매물 소화 과정 한번 거치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왔고요. 상승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뭘 만들었죠. 추가적으로 시세를 계속해서 발생을 시켰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한 6조 원대 여기서 대략 한 시세가 시작됐었던 그 정도까지 내려가면 30% 더 빠져야 되는데 6에서 30% 더 빼면 1조 8천억 2조 원 정도가 더 빠지죠. 한 4조 원대 정도가 나오죠. 이 정도 시세가 나왔던 거예요. 즉 4배에서 5배 정도 이상의 시세가 나왔던 겁니다.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미래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전 정확하게 1월 달부터 매매를 이어 왔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매를 이어 왔었던 이유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구간에서부터 매매를 진행했는지 그 내용부터 말씀드리면요. 자 내용 보세요. HLB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떨어졌어요. 여기 3월 말, 4월 초 이때. 근데 떨어지는 구간에 제가 매도를 했지 매수를 하진 않았죠. 매수하는 이쪽 구간은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하한가 풀리는 날은 매매를 한 번 해서 3% 손절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단기적인 구간을 보고 하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번쩍하는 그 시세를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단기간에 봤기 때문에 바로 매도를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한가가 풀리고 하한가 풀린 이후에 뭐가 나와요? 이평선하고 만나는 구간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NIS니 FDA 다시 재심사를 한다느니 항서에서 JP가 왔다는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반등이 나오고 어떤 구간이 나와야 반등이 진행되는지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격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HLB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내용은 반등을 확인하는 것. 정확하게 이쪽 구간에서 제가 매매한 내용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즉 대응하라는 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분봉을 보면 5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번쩍하고 장 초반에 시세를 줬다가 쭉 빠졌어요. 이쪽 구간에 잘못 물리면 손실을 두 번씩 세 번씩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확인하는 구간은 그 구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구간을 이해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 아까 전에 제가 매매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HLB 관련돼서 보면 어때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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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매도, 매도, 매도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고 4%, 13% 이런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쭉 보면 1월달엔 30%씩 이렇게 수익이 터집니다. 즉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고 지금 나오는 HLB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쪽 구간이 있죠? 신고가 구간부터 공략을 했죠?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2평선을 만나고 나서는 주가가 다시 떨어질 수 있고 다중바닥을 만들고 나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겁니다. 다중바닥을 만드는 데까지 두 달에서 세 달 정도가 걸립니다. 이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동안 내가 가격을 어떻게 확인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고요.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 시장가 매수 846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장시작 전에.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뭘까요?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분들을 공략을 하기 때문에 장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에서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매매하는 과정 그리고 HLB의 반등 구간에 잡을 수 있는 타점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전체적인 신고가 종목에 대한 이해를 시켜 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타점에 대한 이해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내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즉 신고가 구간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HLB는 그걸 딱 뒤집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시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된 구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석 달입니다. 석 달 이후에 뭐가 나오나요?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조정을 받고 나서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죠. 그러면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진 거예요. 하방이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는데 왜 나옵니까? 기술적 반대. 그렇죠. 주가가 돌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왜 떨어져요? 눌림목. 그렇죠. 지금은 눌림목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최소한 우리가 올랐다가 다시 빠져요. 왜? 고가를 낮춰야 되는 쌍봉의 움직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딱 뒤집어 놓으면 지금 뭐예요? 저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저가가 높아지는 쌍바닥의 움직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쌍바닥을 만들기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와야 되고 그 반등이 나오는 꼭지점은 21 이동평균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21 이동평균선은 매일매일 바뀌죠. 바뀌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매수하는지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바뀌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포럼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가격 기준에서 이야기를 다 드리고요. 무엇보다 신고가 구간에서 제가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HLB를 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고가 구간부터 시세가 시작된다. 하지만 신고가 구간은 확인하는 거다. 확인한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고 눌림목 이후에 반등을 주면 이 반등 구간에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고 항서제약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이번 달에 항서제약 관련된 이슈가 발표되고 내용에 대해서 나온다고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자고요. 항서제약이 무언가를 했을 때 지금 그냥 올라가서 상황을 확 반전시킬 수 있을까? 아니요. 자 보세요. 역배열 구간에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나요? 안 가죠. 쭉 뒤로 해서 보더라도 정배열을 만들고 나서 장기 2평선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돌려보더라도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옵니다. 여기까지에요. 그러면 지금은 주가가 빨리 올라가서 대략 한 이쪽 구간이 있죠? 9만원대. 여기서는 놀아야 최소한 정배열 구간을 빨리 바꿀 수 있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22평이 떨어지는 구간. 이 구간에서 62평과 22평선의 배열도를 바꿔야 돼요. 21평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황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 부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즉 지금은 되돌리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고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FDA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등을 공략한다. 반등한 이후에 정배열 구간으로 전환되면 추가 시세를 공략한다. 딱 여기까지에요. 그리고 나서 FDA에 대한 기대감을 제외하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 그리고 기다렸다가 타점을 잡는, 그리고 확인하고 타점을 잡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린다는 거고 이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는 원리가 있겠죠. 이렇게 타점을 잡는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 동안에 변화하는 가격대나 이런 것보다 수익전환을 의미를 합니다. 2주 안에 수익전환 시켜야 돼요. 물론 오차범위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아십니까?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주 안에 수익전환 못 시키면 우리가 가격을 잘못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나 근거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 2주 안에 내가 수익전환 시키지 않으면 심리가 흔들려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보유 전략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등 구간에 어떻게 물 탈까요? 그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물 타면 됩니다. 싸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 초입에 잡는 게 중요하고 그 내용을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HLB의 실시간 타점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HLB가 이제는 폭락 구간은 끝났다. 이제는 이격을 좁혀야 되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가격에 대한 이해는 신고가 구간에 있고요. 지금은 신고가 구간을 뒤집어 놨을 때 기대감이 남아 있는데 주가는 빠졌다. 추가적으로 반등한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타점을 잡자. 그게 핵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원리를 제가 여기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으로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에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렇죠.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